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뭐 주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주작이라 해도 거지같고 주작이 아니라고 하면 더 거지같은 햄릿도 울고 갈 완전 비극적인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저는 나이 45살, 머리숱 멀쩡하고 신체 건강한 남자입니다. 지금 혼처를 공개 모집하고자 하오니 20대 여성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원제, 혼처 공개 모집합니다. 지금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고 제목 그대로 진짜로 혼처를 공개 모집하는 거예요.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나이는 45세,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도시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자랐으며 인서울대학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적당한 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현재 직급은 과장이고 연봉은 7000알파 정도 돼요. 또 화목한 과정에서 사랑받으며 반듯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요, 제 신부감에게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거지같은 대리효도 당연히 바라지 않고 설사 딩크를 원한다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저 온전한 정신머리에 외모만 좀 괜찮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나이는 28에서 최대 35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 절대 장난 아니니까 이상한 억울은 댓글 달지 마세요. 그래봤자 상대 안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뭐 장난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도 진지하게 댓글 답니다. 아니 댁내부터가 이미 온전한 정신과 외모가 절대 아닐진데 그런 여성을 원하면 되겠습니까? 그 참 너무하시네. 댓글 쓰니 예? 저 사진 멀쩡하고 정신이랑 외모 정상 맞습니다. 왜 이런 댓글을 답니까? 2번 아휴 주작이 어설프다. 진짜라는 걸 증명해 보시지. 댓글 쓰니 그래서 내가 그걸 증명하면 당신이 뭐 여자 소개해 줄 거야? 3번 저기요 아저씨 아저씨 막 이상한 전과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간 거죠. 내 말이 맞죠? 아씨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나한테 거지같은 전과가 있는데 연봉을 칭찬식이나 받겠냐? 제발 댓글 달기 전에 생각이라는 걸 먼저 하고 살자. 4번 헐 님아 이런 곳에서 괜찮은 님을 찾기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혹시 님 주변에 아직 시집을 못 간 괜찮은 친구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근데 내가 님을 어찌 알고 함부로 막 소개를 해요? 아휴 그러지 말고 저는요 진짜 민들렙니다. 한 여자만 바라보거든요. 너무 서글픕니다. 6번 45살이 20대 여자 찾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지능적 남염 안티네. 들켰지. 아씨 저 그런 거 아닌데요. 그래요? 그럼 전과자, 애 딸린 돌싱, 기초생활 수급자 등등등 이런 거 전부 다 괜찮아요? 괜찮다고 하면 인정합니다. 3번 끌끌 아니 남자 혐오하는 게 아니면 왜 최소 10살이나 어린 여자를 하필 여기서 찾는 건지 그 이유라도 돼봐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온다니까. 끌 끌 끌 끌 4번 어? 내가 보기에 지능이 낮은 사람이 쓴 글 같은데? 7번 야 이 그지 같은 인간아. 네 주제에 뭐라고? 28살? 야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같은 40대. 아니 최소 38이면 또 모를까? 28? 진짜 미쳤네. 히익 아무것도 모르면서 침 뱉고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한테 소개 안 해줄 거면 그냥 좀 가요. 8번 아니 돈 잘 번다면서 얼마나 못생기고 인기가 없으면 그 나이까지 여자가 안생겨서 결혼시장도 아니고 여기 공개 인터넷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혹시 뭐야? 결정사회에 갔었는데 빠꾸라도 당하신 겁니까? 뭐 정 안 되면 매매 혼이라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쨌든 힘내시길 바라요. 네 댓글 키랑 몸무게에 왔고 얘기 1도 없는 거 진짜 투명하네. 끌 끌 끌 끌. 거기다가 다른 댓글엔 다 반박을 하면서 댓글 오지게 달더니 이 댓글엔 아예 꼼짝도 못하네. 진짜 웃겨. 그리고 저 나이의 칠천은 그리 잘 버는 게 아닙니다. 9번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는구만. 예전에 어디였더라. 어디 지역신문에 어떤 할머니가 자기 아들 신부감 구한다며 광고를 했다고 뉴스에 떴던 거. 야 그것도 그때 진짜 말 많았지. 10번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나이를 마흔다섯이나 처먹고 스물여덟 살을 바라고 있네. 평생 혼자 살아 이 그지같은 놈아. 아니 스물여덟에서 서른다섯이라고 썼는데 글자가 안 보입니까?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0대 초반은 안 썼어요. 왜 욕을 합니까? 어? 내 신부 구해줄 거 아니면 조용히 지나가요 그냥. 2번 마흔다섯 살이 스물여덟 살 찾고 있는 것부터 정신이 온전치가 않은데 어떻게 그냥 가요? 11번 근데 아저씨 왜 본인 키랑 얼굴이랑 머리가 벗겨졌는지 안 벗겨졌는지 그 유무는 안 밝히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여자한테 물론 남자 나이도 나이지만 이런 것들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키는 뭐 조금 작은 편이지만 얼굴 되게 훈훈하고 머리의 경우 제 동 나이 때 대비해서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건 절대 거짓말 아니고 100% 자신해요. 그러니까 키 170 미만에다가 동 나이에 비해서 머리가 좀 덜 벗겨진 40대 중반 아저씨가 20대 여자를 찾는다 이거죠 지금? 아니 내가 분명 얼굴은 훈훈하다고 했는데 그건 왜 또 쏙 뺍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글 쓰면 뭐 행복해요?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12번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저는요 한국 사람이 좋습니다. 솔직히 그래 뭐 20대 중반 이하라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다간 욕먹을 게 뻔하니까 최대한 현실적으로 글을 올린 건데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다들 욕만 하니까 참 암담해요. 2번 아니 도대체가 당신 글 어디에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요? 나한테 가능한 결혼은 오직 하나 영혼 결혼식 뿐이다. 솔직히 뭐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어그러네 단순 장난이네 주작이네 이런 느낌 들 수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이유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신문 광고예요. 신부 구합니다. 한명 사진 부착 연수 기간 6개월 뒤 결혼 여부 결정 나이 23세에서 37세 이하 조건 신체 건강하고 정신이 맑은 사람 해외여행 및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종교 불문, 국적 불문 후인을 이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아이만 낳으면 된다 이거죠. 문제 출제 자필로 쓰시오 첫 번째 당신 삶의 정의를 쓰시오 두 번째 봉사란 무엇인가 그 정의를 쓰시오 세 번째 그대의 꿈을 쓰시오 우편 접수 꽁꽁꽁꽁꽁꽁꽁 언제 언제까지 전화문이 사절합니다. 인터뷰도 사절이야. 그리고 신랑 저 나이 45세 학력 없음 신부가 7년 안에 초교에서 대학까지 가르쳐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평강공주를 구하는 거네요. 문인 희망자 직업 농업 고물 수집업 이름 꽁꽁꽁 그런데 이게 나중에 한 번 더 소식이 올라오는데요. 이분이 결혼했답니다. 왜 어떻게 결혼했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물론 여러 사람 피셜인데 물론 확인된 것도 있고요. 여기에 고물 수집업 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고물상 하나보다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고물집이었답니다. 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한마디로 보좌다 이거죠. 두 번째 며느리감 구합니다. 80몇 년생 컴퓨터 전공 석사학의자 현재 미국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엄마잖아 꽁꽁꽁 누가 뜯어갔네요. 이게 진짜 압권인데 세상에 뜻이 달라가지고 도저히 공부머리가 안 들고 공부가 하기 싫고 어찌어찌 그래가지고 시험 중에 살고 있는 혼자 살고 있는 험한 60대 이 60대 하랍의 아이를 낳고 살림을 잘 희생종하실 13세에서 20세 사이 여성분을 구합니다. 이 차량 앞으로 오세요. 혼자 살고 있는 이게 어떤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여고인가 모르겠는데 학교 앞에 이렇게 했답니다. 이래가지고 이 할배는 자폐갔대요. 경찰한테 우와 정말 대혼돈입니다. 대혼돈이에요. 아무튼 그래요. 그런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네. 부부 30% 50% 40% 50% 50% 감사합니다.